최근 뉴욕 경찰의 자살이 잇따라 이슈가 되는 가운데 최근 미해군 전함에서 선원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미해군 소속 4명이 7월부터 9월까지 자살했다고 미해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번 자살에는 미해군 전함 USS 조지 HW 부시 항공모함에 배속된 선원들이었습니다. 두 명의 선원은 같은 날 자살을 했지만 배 안에서 자살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으며 두 사건이 연관성은 없다고 표명했습니다. 이 항공모함에는 지난 2년 동안 많은 승무원들이 자살을 했으며 이번 자살 가운데 3명은 해군 장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차 안에서 총으로 자살한 것으로 추가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조지 HW 부시 항공모함은 현재 버지니아주 포치머치 해군조선소에서 28개월간의 수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